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패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건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종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아...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찬양과 경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진리 말을 말하게 해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저의 혀를 주장해 주셔서 오직 성령님께서 진리 말을 말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누구든지 영상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 아버지 온전히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실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 순간 함께 해주시고 예수와의 거룩하신 피로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히 발라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영적인 비밀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세하게 공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와 이름으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와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나세렛 예수와 이름으로 문화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하입니다. 2004년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오늘 다들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야외. 조호바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외이십니다. 아바렛 파이더 크리에이터브 유니버스 이 전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은 어마무시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아들 예수와가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서 만물의 마지막이 다 되어서 이제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는 것을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약 18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무나도 심묘 막측하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영적인 비전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많이 배우신 분들도 정말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주 야외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와를 알기를 원하며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영적인 비밀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18년 동안 수많은 비전들 그것들 중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들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계속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제가 약 지금 7년 가까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약 예수와 커밍 채널을 통해서 670개가 넘는 영상물이 제작이 되어서 성령님과 직접 동행을 하면서 성령님의 일대일 영성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님들의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은 듣기를 원하실 것이고 알고 듣고 그리고 또한 보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아들 딸들이 생명체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다 알기를 원하시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르셨고 그리고 약 예수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20회 이상을 만났습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반복이 되어야지 교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아시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르지만 진리의 성령님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해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2004년도 저를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저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영이 깨어있는지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뭐 다른 어떤 질문사항이 없습니다. 그냥 그 목소리는 엄청나게 폭포수와 같이 힘이 있고 그리고 맑으며 그리고 엄청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하나님께서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저는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직접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영적인 경험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었고 유체이탈을 많이 하고 정말 너무나도 영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눈만 감으면 영안이 열려서 전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든지 비행기가 떨어진다든지 수많은 것들을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막 보여져서 침대 위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혼자도 아닌데 왜 이런 걸 저한테 보여주냐고 제발 이런 걸 멈춰달라고 감당이 안 된다고 겁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저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귀신 레벨만 나타나도 저것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도망가고 막 그랬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 18년 약한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들이 약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악한 영들의 존재는 진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울고 기도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악한 영들의 머리통 잡고 방언으로 막 카라카라 막 샤타라말라 이렇게 막 기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당해가지고 억울해서 완전히 예배 시간에 완전히 혼자서 완전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펑펑 운 적도 있고 말 못할 많은 영적인 대전쟁을 약 20년 동안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영적인 어떠한 영적인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질문이 들어오시면 제가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저도 이 땅 위에 있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는 갑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혼이 있을 거라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것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의 영적인 눈과 귀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저의 육신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잠을 자면 꿈속에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과 많은 어떤 그런 어떤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영적인 눈과 귀가 껴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비밀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들 정말 세상에 태어나서 눈을 뜨고 있으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고 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고모가 있고 이모가 있고 삼촌이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이웃이 있고 친구가 있고 학교 동료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눈을 뜨고 있으니까 옆에 있습니다.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병도 걸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각 한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수많은 영적인 종교의 어떤 곳에 발을 들이기도 하고 점집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어떤 영적인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가지고 여기까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떠한 나라에서 무슨 언어를 쓰고 사용하고 살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10살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그리고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리고 어떠한 얼굴색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언어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주 심며막직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수와이십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시고 직접 동정녀 마리아교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직접 성장하시면서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제자들에게 전파를 하시고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고 그때는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또 전파법을 쓰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제자들도 사람인지라 예수와를 믿는 믿음이 콩알만합니다. 그들도 직접 하나님을 이 땅 위에 오신 예수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웃고 울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눈앞에 계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와 모든 이렇게 질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러한 많은 것들 안즈뱅이가 일어서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볼덕볼덕 일어나고 그리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귀신 쫓아내니까 말을 하기 시작하고 전혀 걷지 못했던 사람들이 볼덕볼덕 일어나고 이러한 모든 기적들을 보면서도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예수와를 보면서도 그들 또한 믿음이 콩알 아무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콩알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로이로 하고 모든 것이 내가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자들한테 다 이야기를 해줬지만 예수와 하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고 십자가 위에서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까지 갔는데 그때까지도 믿음이 콩알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콩알 완전히 믿음이 너무나도 작아가지고 예수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직접 자신의 모습을 영체로서 완전히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체로서 제자들한테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만에에서 모두 다 모여가지고 지상명령 내가 올라가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야외 성령이 미에슈와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이 그대로 그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다 흩어지지 말고 오순절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믿음이 콩알만해가지고 믿음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와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 저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달기 울기 전까지 세 번 배신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긴 해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와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 질문을 했습니다. 세 번은 확증입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은 확증인데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양을 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직접 지상명령을 내리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예수와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그대로 내가 마지막 때에 아주 이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장에 지상 최대 명령 사마리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야외 성령이 메슈와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한테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다 전해라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와 하나님께서 가셨습니다. 그 예수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웠는데 영국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와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웠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약 20회 정도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메시지들을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2017년 2월 4일 날 예수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전세계 크리스찬 들 중에서 8%만 휴거 준비가 되었고 전세계에 있는 크리스찬 들 중에서 92%는 영국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 휴거가 지금 당장 딱 일어나고 나면 영국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서 그들은 남는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직접 오셔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금 전세계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국적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국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은 모릅니다. 영국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정말 안 믿는 자들과 나쁜 안 믿는 자들하고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영국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시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영국적으로 잠을 자지 말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적으로 항상 24시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영국적인 비밀들을 하나하나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메시지들을 최대한 저는 670개가 넘는 영상물들이 제작이 되어서 예수와 커밍 채널을 통해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스스로 영국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들이 들려다 주는 그러한 메시지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됩니다. 독대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책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5시간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약 20일 안에 성경책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성경을 다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빵빵하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온갖 미혹과 유혹과 이러한 타협이 들어올 때 넘어집니다. 아니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과 그리고 유혹과 타협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성경 부분에 아주 몇 군데만 집중 공략을 해서 타협과 미혹 집요하게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기저기 보시지 말고 장세기부터 장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유언 게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읽는데 시간이 약 85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잠 좀 자고 이렇게 휴가 한번 내가지고 읽으시게 되면 약 한 20일 안에 후딱 다 그냥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것이지 85시간 약 20일 별로 시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에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다 읽어버리시면 됩니다. 예수여커밍 채널을 통해서 제가 직접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빵빵하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빵빵하게 다 말씀이 채워져야지만이 이 세상에 어떠한 미혹과 그리고 유혹과 그리고 타협이 들어온다고 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85시간 투자를 하셔서 그냥 후딱 다 읽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은 야외 저는 야외라고 쓰겠습니다. 사탄도 그 이름을 압니다. 그래서 야외 저는 사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야외 우리가 원했던 모든 영혼들은 이 땅에 모두 다 남았다. 하하하하 지금 사탄의 때가 아주 곧 옵니다.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탄도 지금 제가 열심히 지금 예수와를 전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사탄의 블랙리스트 1번에 제 이름이 딱 올라가 있습니다. 1번 1번 땡 제 이름이 박선하 딱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을 아주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도 많이 싸워가지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 대해서 맞짱을 오면 저한테 들키면 들키면 제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안 들키면 아주 너무 교묘하고 집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놈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저한테 들키지 않으면 저도 당합니다. 그때는 억울해서 울기도 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찾아낸 영적인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예수와의 이름 예수와의 이름에는 엄청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와 예수와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와의 아버지에게 직접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말아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지금 잉터가 되었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와라 하라. 인마누엘 God be with us God be with you 그리고 Savior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와는 진짜 하나님이시고 네 개의 알파벳 히브리 언어로 네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원하다 창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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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의 이름에는 네 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창조하다 파괴하다 구원하다 알다 지식 경험하다 이러한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정확하게 명시가 됐는데 엄청난 영웅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 사탄도 그 이름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절대로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안 씁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지저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저스 지저스는 예수아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까서 부릅니다. 까서 이렇게 김영호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김영호님 이라고 부르지 않고 호야 호야 태야 태야 이렇게 부르듯이 예수 이렇게 부르는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깎아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아라고 불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고 그리고 많은 직접 이제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아 예수아가 누구인지 사탄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이 저한테 직접 한국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사탄은 목소리도 드럽습니다. 정말 목소리도 드러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왜 우리가 원했던 모든 영혼들은 이 땅에 모두 다 남았다. 아주 이렇게 막 웃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황당했습니다. 자 지금 사탄은 영혼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0억 인구를 향해서 영혼 사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독사뱀 제가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주 지금 제가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열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그리고 몇 번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먹으면 계정이 완전히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제가 말을 많이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 80억 인구를 향해서 영혼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영혼적인 눈을 뜨고 주무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농담도 아닌 것이 진담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지금 영혼적으로 지금 영혼적인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아주 지금 임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임박한 상황이고 예수와께서 오시기 일보 직전이고 그리고 7년대 환란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누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와 커밍 밴드에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영혼적인 비밀 영혼적인 비밀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예수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와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디나이한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야외 하나님은 저에게 약 18년 동안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는데 천국은 우주밖에 있습니다. 우주밖에. 우주의 끝도 우리가 어딘지 모르는데 우주밖에 있습니다. 우주 끝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얼마나 먼지 모릅니다. 아무리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도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먼지 물리적으로 천국은 바로 우주 밖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옥은 어디 있는가 땅 밑에 있습니다. 땅 밑에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영웅적인 비밀입니다. 영웅적인 비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제가 다 시원하게 전해드리길 원합니다. 영웅적인 비밀 첫 번째 천국은 어디 있는가 우주밖에 있다. 우주 끝 우주밖에 있다. 지옥은 어디 있는가 땅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웅적인 비밀인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20년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런데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 위로 쭉 올라가면 좋은데 땅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웅적인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 영웅적인 비밀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지구 아 천국은 우주 밖에 있습니다. 우주 밖 우주의 끝 우주 밖에 있습니다. 지옥은 어디 있는가 땅 아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사람들의 영혼이 무겁습니다. 이 땅에 살아간다고 영혼이 아주 무거운데 왜 영혼이 무거운가 사람들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털어가지고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데 우리 그 죄에 영적인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와 께서 직접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산선지자를 통해서 800년 전에 예수와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제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돌아가시고 모든 물과 피를 물과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모든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씻어주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와 하나님께서 직접 야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직접 모든 물과 모든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와를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데 자 영적인 비밀 또 나갑니다. 예수와를 예수와를 우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 우리는 먼저 마음이 있는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번을 선택할 것인가 디저트로 애플을 선택할 것인가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단지 지시를 받는 자들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과 정말 동일하게 영적인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와 하나님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기도를 하시는 그 동시에 예수와 하나님께서 나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오늘은 못 가고 일주일이 다 갈게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내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주일 이따가 할게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사해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영원히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영접기도를 하는 순간 예수와 이름으로 스스로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예수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고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에 예수와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즉시 들어오십니다. 즉시 그때부터 아주 기뻐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십니다. 그때부터는 꿈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좋은 책도 읽게 하시고 성경책도 읽게 하시고 계속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토탈 컨트롤 다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컨트롤이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탄도 사용하시고 악한 영웅들도 사용하시고 전사도 사용하시고 책도 사용하시고 음악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응하신 야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한계가 없습니다. 장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장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언어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식물 사람 이 모든 것들 천사들 모든 것들과 대화가 가능하십니다. 심지어 벙어리와도 대화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언어에 대해서 전혀 한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실 때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를 할 때 수화를 하든지 손가락으로 서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눈으로 눈으로 대화합니다. 눈으로 눈으로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입모양을 보면서도 대화할 수 있고 아니면 느낌으로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문자로 텍스트를 보내는 것도 대화가 가능하고 신문을 읽으면서 정보를 읽으면서 책을 통해서도 대화가 가능하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라디오 음성을 통해서도 대화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돌고래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새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고양이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개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그리고 다람쥐들도 서로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 대화가 가능하며 창조주 야외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언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하면 텔레파시 이런 것처럼 그냥 자동으로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응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지전응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지전응하신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18년 동안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어느 날 저는 공중에 대자로 양쪽 팔 쫙 벌리고 양쪽 다리를 쫙 벌리고 둥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이 열려있어가지고 영증이 귀가 열려있어가지고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언어 천상의 언어 방언이 이 언어가 전세계의 공중에 둥둥둥둥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것은 천상의 언어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어로 말을 하고 있고 영어로 말을 하고 있고 중국사람 스페인어 사람 이렇게 여러가지 언어가 있는데 천국에 올라가시면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말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 100% 영웅적인 공간이 오픈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보입니다. 그 정도로 맑고 투명합니다. 언어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는데 뭐 그래도 그 천국에서는 언어가 바로 방언 천국의 언어 천상의 언어를 씁니다. 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체험들이기 때문에 제가 100%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여완이라 이렇게 제가 막 방언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는 특별히 방언을 해석해주는 그러한 방언을 해석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아무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언어가 이 언어가 천상의 언어이고 야외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성령님의 언어라는 것을 저한테 직접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천국에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의 문이 촥 하고 열렸는데 천국에서 사람들이 쭈라라라라락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양쪽 팔에 양쪽 손에 무지개떡을 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서로서로 대화도 하고 아주 즐거워하면서 곧 로시아샤나 예시와의 결혼식 메시아의 결혼식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내려오는데 무지개떡 우리가 잔치할 때 무지개떡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사람들이 즐거워서 막 제잘제잘 걸으면서 내려오는데 들어보니까 저와 똑같은 방언을 쓰고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방언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방언은 천상의 언어이고 성령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도 방언이 도대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치를 떠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 사탄도 방언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직접 기도하실 때 사탄도 아주 치를 떱니다. 너무나도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에 엄청난 영적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방언을 많이 들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시아커밍 채널을 통해서 16분 30분 45분 1시간 2시간 4시간 7시간 지금 계속해서 방언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제가 방언을 좀 합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영적인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렇게 영성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휴거 사건은 아무나 들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하라고 이렇게 영적인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약 한 18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휴거에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0일날 이 비전은 애녹 선지자님도 보셨습니다. 태초에 이 천지가 이제 장조가 되고 애녹 선지자님은 셋 아담과 이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처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피로 의인의 혈통으로 셋을 주셨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내려온 칠대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칠대손 애녹 선지자님이 계셨는데 그 애녹 선지자님은 하나님과 365년을 동행을 하면서 모든 영적인 비밀들과 그 창세 비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애녹서를 남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애녹서는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1948년인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애녹 선지자님이 계셨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 하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오는 것을 애녹 선지자님도 보셨다는 것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비전을 보았습니다. 2011년 11월 10일날 어마무시한 비전을 모았습니다. 저는 공중에 떠있었습니다. 떠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전 우주가 깜깜합니다. 시커멓게 깜깜한데 11시 방향에서 빛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저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그 빛이 점점점점 저쪽으로 다가오는데 장면이 바뀌면서 어마무시한 빛과 영광으로 예수 하나님께서 천군천사와 함께 그리고 그 천사들 날개 다 달린 천사들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말로 설명 안 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너무 웅장하고 엄청난 광채를 쏘시는데 그런 그 순간 제 주변에 사람들이 우글우글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앞에서 예수 하나님 얼굴 한번 볼 거라고 제일 앞에 삐죽고 나갔습니다. 갔는데 예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광채가 너무나도 강한지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다 밀어냅니다. 자석 SS 극이 서로 밀어내듯이 어마무시한 예수와의 그 광채 Magnificent Glory 어마무시한 영적인 광채 다 밀어냅니다. 아무도 예수 하나님을 감히 얼굴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히 태양의 빛도 두 눈으로 맨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는데 예수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광채는 감히 우리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렬하시기 때문에 그 에너지는 너무나도 강렬하시고 빛이 나고 그리고 엄청난 광채이기 때문에 다 밀어냅니다. 그러한 경험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약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가지고 캔버스 사가지고 난리를 피웠는데 결국 못 그리고 조그마한 작은 종이 그려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영광을 모든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제가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의 그냥 감격의 눈물이 아주 가슴이 꽉 찼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 커밍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와 커밍 이렇게 오시는 장면을 제가 직접 보았던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 영웅적인 광채 그 영광의 그날에 여러분들도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스스로 준비하셔가지고 그날 예수와를 공중에서 만나는 영광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열심히 예수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영웅적인 비밀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영웅적인 비밀 우리는 천국에서 왔다. 그리고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우주밖에 있다. 지옥은 땅 아래 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내려왔는데 소천사를 대동해서 내려옵니다. 아기가 이제 잉태가 되면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아기를 내려보내줍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대동해서 내려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 얘기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천사들은 조합이 여자 여자 천사 남자 남자 천사 아니면 여자 남자 천사 이렇게 그거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본 비전은 공중에 떠 있었는데 여자 천사 두 명 하얀 세마 벗을 입고 그리고 하얀 날개를 입은 여자 천사 두 명이 남자아기를 에스코팅을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주변에 누가 임시를 했는데 3개월 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보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거 하나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셔서 압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비밀 지금 전세계 수많은 아기들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고 죽고 있고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어느 날 제가 깜깜한데 빛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다.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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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고 빛이 내려오는 것은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전세계 지금 약 80억 인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영적인 세상도 엄청나게 바쁩니다. 천사들도 각자 자기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활동하는데 천국에서 활동하는 천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메신저로서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있습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 각자가 맡은 일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두 천사가 최소한 두 명입니다. 몇 명이 더 있는지 엑스라가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최소한 두 명 수호천사 수호천사들이 대동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수호천사들이 대동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것 사연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신묘막측하게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천국에서 모두 다 내려왔고 수호천사들을 최소한 두 명을 대동을 해서 에스코트 받으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열심히 숙제를 하고 각자의 태어난 목적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태어난 이유 숙제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 때 태양은 어마무시하게 큰 존재입니다. 큰 행성이고 큰 태양은 태양이고 달은 조금 아랍니다. 태양을 만들 때 태양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리고 달을 만들 때 달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태양은 물론 크고 웅장하고 예를 들어서 달란트를 100개 줬다 이렇게 칩시다. 100개 그리고 달은 조그맣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작습니다. 달은 작은데 달에게는 달란트를 한 개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특기가 될 수도 있고 재주가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부가 될 수도 있고 그거야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미모가 될 수도 있고 그거야 저 모릅니다. 무슨 달란트를 어떻게 받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뭘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뭘 잘하고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뭐 이렇게 주셨는데 그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그냥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태양은 백 개의 달란트를 받았고 달은 두 개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 개의 달란트를 받은 태양에게 백 개의 영광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달란트를 줬던 달에게는 두 개의 달란트를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이렇게 수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제가 비유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인데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각자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서치어 컴플레이너 였습니다. 저는 불평 불만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왜 나는 왜 나는 왜 이러한 불평 불만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모든 영적인 비밀들을 다 알고 보니 제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었는지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스캐너를 하셨습니다. 완전히 제 자체를 직접 안수를 해주시면서 스캐너를 하시고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홀리키스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저는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었을 때 정말 완전 불평불만 맨날 뭐 불평불만 왜 나는 코가 작나요 나는 왜 눈이 작나요 나는 왜 손이 작나요 막 그러면서 모든 불평불만의 최고 선두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나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묘 막지갑게 창조를 하셨고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창조가 되었고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이제 기다려서 세대의 세대를 기다려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다라는 것을 저한테 다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었을 때 저는 지옥에 떨어져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옥에 처절하게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겁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그 어둠의 구덩이에 떨어질 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막 떨어집니다. 아니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제대로 몰랐는데 일단 교회의 그 어떤 느낌이 좋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예수아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제대로 그런데 제가 약 9살 때쯤 됐을 때 예수아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아 하나님은 제가 예수아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항상 떠나지 않고 항상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되게 긴데 점쟁이를 통해서 귀신에게 마귀에게 악한 영역에 쓸린 점쟁이를 통해서 저에게 제 안에 예수아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약 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아를 영접했을 때 예수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죄를 사해주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이 들어와주세요.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아 하나님께서 즉시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즉시 성령님께서 직접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가르쳐주십니다. 영적으로 가르쳐주십니다. 영적인 비밀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아주 뭐 입으로도 죄를 짓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안 봤겠지 아무도 안 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눈앞에 야외 성령님 예수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천사들도 보고 있고 그리고 악한 영들도 보고 있고 사탄도 보고 있으며 심지어 여러분들 눈앞에 파리 한 마리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 눈앞에 쥐 한 마리도 보고 있고 여러분들 지나가던 새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뭘 했는지 지나가던 새가 본 걸 어떻게 합니까? 벌써 다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혼과 육체의 정신과 마음이 항상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 속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던지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던지 무엇을 하던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과거에 뭘 했는지 어제 뭘 했는지 인간관계가 어떤지 속에 마음이 어떤지 전부 다 사용합니다. 전부 다 사용해서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야를 믿지 않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떠한 존재들인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악한 영들은 바로 내피림들의 영혼들이고 그들은 천국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구경도 못하고 타락한 천사들과 사람의 자식이고 구경도 못하고 내피림들 거인들이었고 그 당시 히어로였다. 이러한 자들은 바로 천국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바로 지옥에서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아버지는 거룩한 천국에서 내려온 타락한 천사 그리고 어머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에 천국 구경도 못하고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은 바로 악한 영들이 되어서 이블 스피릿이 되어서 디몬들이 되어서 지옥에도 살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에녹스에 나와 있습니다. 악한 영들과 전쟁을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악한 영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숨어 있다가 말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천사도 마찬가지고 악한 영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불법의 자식들 악한 영들은 뭐 사람들한테 들락날락거립니다. 가가지고 점쟁이들한테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영적인 전쟁을 하다 보니 악한 영들이 어느 순간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악한 영에 대해서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대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를 많이 영상물들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누워있는데 네 마리 악한 영이 저한테 왔습니다. 악한 영들 두 명은 여자고 두 명은 남자의 형상을 한 악한 영들이 왔습니다. 악한 영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을 할 때 느낌이 착 옵니다. 제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껴있어가지고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느낌이 오느냐 아주 더럽고 음란하고 시끄럽습니다. 악한 영들은 막 노이지 아주 시끄러운 걸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시끄러운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마리가 왔습니다. 딱 느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을 잡고 이제 막 주위에슈아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위에슈아의 피 이렇게 합니다. 이 악한 영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놈이 왔나 봅니다. 남자의 형상을 하고 있는 악한 영인데 딱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는데 악한 영 분명히 맞는데 아닌 척하네 속으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악한 영 맞는데 아닌 척을 하고 있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꿈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위에슈아의 이름으로 주위에슈아의 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좀 강한 놈이 버티고 있습니다. 움직이진 않고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 그래 버티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킹오픽킹 로드올드 알파의 노메가 산업갓 예슈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버티고 있다가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오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 이래도 안되네. 그래 킹오픽킹 로드올드올드 알파의 노메가 산업갓 예슈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예슈아의 피로 이렇게 하니까 아닌 척 하면서 딱 버티고 있다가 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좀 강한 놈인가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꿈속에서 제가 꿈속에서도 방언을 막 합니다. 라카노마크스르마 이렇게 막 꿈속에서 방언을 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거기까지 딱 가니까 이 악한 영이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저한테 말을 그때 처음으로 악한 영이 본격적으로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How do you know?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합니다. How do you know? 자 그 악한 영이 저한테 How do you know? 라고 말을 했을 때 영적인 의미와 그 이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쫙 그냥 저한테 정보가 바로 들어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꿈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장난치를 쳐도 모르는데 넌 놓지 않으냐 이런 뜻입니다. How do you know? 너는 어떻게 아느냐?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너는 어떻게 아느냐? 어? 이것 봐라 많이 알고 있네 이렇게 내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King of King Lord of Lord Alpha and Omega Son of God Yeshua's 이름으로 막 방언하고 막 짬뽕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악한 영들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악한 영들도 악한 영도 마찬가지고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악한 영들도 긴 대화는 안 하지만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이렇게 악한 영들한테 하도 저를 괴롭혀가지고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괴롭힘이 많이 오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 형상을 한 악한 영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들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악한 영이 하는 말이 Award 이렇게 말합니다. 상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모든 미션들을 성공하고 지옥에 가게 되면 사탄에게 상을 받나 봅니다. 악한 영들도 그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또 말씀을 드리면 악한 영들도 레벨이 있습니다. 완전히 쫄개 레벨부터 완전히 사탄 오른손 급 레벨까지 아주 레벨이 다양한데 셉니다. 엄청나게 용적인 권한이 세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물건이 휙휙 날아갈 정도 완전히 사람들의 눈도 잡아버리고 귀도 잡아버리고 완전히 마음도 잡아버리고 정신줄도 막 놓아버리게 만드는 그 정도까지 엄청나게 강한 놈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 보여주셔가지고 합니다. 또 하루는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또 이제 제가 또 악한 영을 만났는데 디몬 What are you doing here? 이렇게 물어봤더니 악한 영이 하는 말이 매니지먼트 한답니다. 매니지먼트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렇게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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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